자 교보도 매도합시다. 자 교보도 매도요. 교보중과 매도요. 전제 가격 매도요. 자 10월 21일 날 교보중과 들어왔습니다. 이날 6710원에 매수 들어갔어요. 매도요. 현재 7,350원 매도. 매도해요. 10월 21일 날 6,710원. 매도요. 9.5% 9.53. 교보 매도입니다. 자 수익 축하드려요. 네.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. 네 수익 축하드려요. 정상제일매도 축해요. 정상제일매도. 문자 보내. 정상제일매도요. 정상제일매도요. 6,650원 매도. 며칠에 11월 12일. 자 몇 프로.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네. 매도. 정상제일매도요. 이 새끼 매집하는데 무뎌하게. 현재 가격. 현재 가격에 매도시켜요. 현재 가격에. 7월 30일. 정상제일 7월 30일. 6,670원. 현재 매도. 현재 6,670원. 현재 매도. 5,870원에 들어갔어요. 7월 30일 날. 5,870원에 들어갔어요. 몇 프로에요? 13.63. 자 그럼 정상화고. 추가로. 자 오늘 수익 축하드려요. 총 6개 했습니다. 항상 주식 장 열릴 때는 긴장해야 돼. 안에서는. 여러분들. 긴장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